야야야야야 하지마 하지마 야 이거 꽉 찼다 반갑습니다 정관님 왔다 도루빈아 도루빈아 도쿄! 도쿄! 후배들 초대한 자리에서 뭐 하늘이 무너져도 지구멍은 있다고 하고 뭐해? 나 왜 돌멩이 있어? 나름 성게미역국이네 자기가 약간 전생에 백적이었나 보네 어 있다 있다! 어? 뭐야? 비양복 위에다가 스타벅스 지으면 될까? 안되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잖아 왜냐면 특설기 있잖아 자기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쫄딱 망하는 거야